전화 다 했어? 감당...해놨어 조금씩 천천히 갈게요 와 이거는 세종어로 편 손도 있어 됐어 역시 누나랑 이거 없잖아 너 없으면 나 못할 거야 아마 세종이 버섯도 넣을까? 어 너무 좋아 그만? 혹시 누나랑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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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팀 유겸. 팬 형 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진짜. 유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 유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봅시다. 따단. 보여요? 우리 도영이한테 이걸 받았어요. 얼른 크게 성공하여 형에게 밥 한 끼 사는 그런 멋있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방 경기. 귀여워. 귀여워. 추 도영이. 막내야. 형이야. 닷세븐의 역대급 앨범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참으로 기쁘구나. 웃음 웃음. 라면을 위해 깔아주는 그런 앨범만 되지 않는다면 형은 참 기쁠 거야. 막낑이 언제나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 더 잘 돼서 밥 먹자. 화이팅. 갑시다. 형이 폰지 잘 썼거든? 잘 읽고. 그냥 보지 말자고. 잘 보고 답답해. 나와도 길게 썼어. 잘하고. 잘하고. 원래 부산에서 오셨죠? 그쵸. 부산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저 부산 사투리 좋아하네. 아 사투리 좋아요? 아 내가 겁나 좋아하겠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nosereum nhé. 처음에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봅시다. 제가엄을 한꺼잖아. 저는 사실 제 친구의 제 친구 Ten from Wayvee 주제 2번을 일단, 제가 구경하길 걸 보여줘요 그 전기자라는 원인으로 그럼 과자 해볼까요? 자, 우리 해볼까요? 이 영상이 포기할게요 어머,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방금 한국어 자른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포기할게요 이 영상이 포기할게요 그리고 그 영상이 포기할게요 이 영상이 포기할게요 이 영상이 포기할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어 데이우브즈가 엄청 잘 아프다 아프다 으헤헤 너무 귀여워 이긴 제목은 완전히 특별한 아이돌 이는 17.3의 coach 하아 와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이템을 오세요 여기가 17.5의 Son 아흐 하하하하 오늘의 특별한 기회가 이 분은 세븐틴의 유명한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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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오늘의 맨날 정말 행복해 칼 칼 칼 시스템 스테이션 트롤의 OST 하고 유리 누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보니까 애들이 멋있고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신기하네요. 멋지네요. 저희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고맙다. 사주고 싶고. 근데 제가 어제 제노한테 비록 음료수를 얻어먹긴 했지만 제가 뭐라도 좀 사주고 싶고 밥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항상 그런 뭔가 인생들 그런 느낌? 드림 멤버들의 개인기 최초 공개 시간이 있을 예정인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개인기 있나요? 제가 레드벳 선배님들 러싱 롤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리가 안된다면 레드벳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같이 철러랑 저요 저요. 벌써 귀엽다. 안녕하세요. 음악 주세요. 잘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할로윈 파티 때 예리랑 엔시티의 태일씨가 똑같이 벨 포스프레 했잖아요. 네네. 제가 갔는데 어디서 노란 드레스 입을 입으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실까? 라고 딱 이렇게 쳤는데 태일 오빠인 거예요. 네. 아주 블러셔랑 볼터치게 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 난 오늘 게임이 안되겠구나. 베리씨 약간 좀 비교될까봐 걱정했었나요? 엄청 별로였어요. 저는 잔이를 중학교 2학생인가? 예전에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 연습생이 뽑은 여자 연습생 1위 여자 연습생이 뽑은 남자 연습생 1위 남자 연습생 2위 로맨에서 여결부터를craft한 뒤 여자 연습생 2위 이제 엔시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